안녕하세요.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형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4월 19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5명 증가한 5497명입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363명으로 전주 539명 대비 176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연령별 현황은 30세 이하가 3명, 40대 7명, 50대 18명, 60대 43명, 70대 75명, 80대 이상 2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4월 19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9,671명 증가한 453만 2,233명이며 전체 도민 누적 확진율은 32.5%입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25만 2,941명으로 전주 대비 13만 5,881명 감소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3만 6,134명입니다. 도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월 셋째 주 76만 명을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고위원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만 5,036명을 기록하며 전주 6만 6,428명 대비 2만 1,393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서는 18% 수준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4,819명입니다. 현재 1,675명 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35%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7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4월 18일 18시 기준 26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도내 14개 소아특화 거점 병원 697병상이 지정해제되었으며 어제 18일부터는 도내 중등증 병상 등 1,403병상이 지정해제되어 일반 격리병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반 격리병상에서는 일반 환자를 비롯하여 외대진로센터나 재택관리 의료기관, 일반 병원에서 오래된 코로나19 환자의 자율 입원이 가능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기존의 11개소에서 남부 1개소와 북부 1개소 등 2개소만 남기고 순차적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4월 19일 현재 4개소가 운영 중단을 완료하였으며 4월 28일 4개소, 5월 10일 1개소 등 총 5개소 운영을 추가적으로 중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4월 18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16만 8,071명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은 1만 815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4%이며 일반관리군은 15만 7,256명으로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재택치료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600명,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환자는 67명이며 33만 3,507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오류상담센터는 73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원은 2,494개소입니다.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한 주 동안 1,426개소에서 62개소가 추가되어 총 1,48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이비누과, 뇌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가 참여하고 있어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진료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4월 19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66만 9,419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6.6%에 해당합니다. 3차 접종자는 853만 1,033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63.3%입니다. 4차 접종자는 11만 5,395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9만 5,618명입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1차 접종률은 67.6%이며 기본접종 완료율은 64.2%입니다. 다음은 60세 이상 4차 접종 관련입니다. 최근에 도내 60세 이상 코로나19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코론 변이 유행에 따라 60세 이상 확진 및 사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월 13일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60세 이상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접종 대상은 도내 60세 이상 3차 접종 완료자 277만 9,876명이며 접종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과 도어백스 백신으로 사전 예약 시 선택 가능합니다. 3차 접종 후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 가능하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와 면역자하자는 3개월 이후부터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위탁 의료기관 당일 접종은 지난 14일부터 사전 예약은 어제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은 25일부터 가능합니다. 다음은 거리 두기 해제 관련 내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수세에 진입하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어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 및 집회, 종교활동 등 대부분의 규제가 폐지되며 실내 취식 검진은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방역 조치를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업무는 당분간 계속 유지됩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어도 여전히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개인 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일상에서 설천할 수 있는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본인과 가족의 감염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및 위중증 사망 감수세에 따라 다음 주 4월 25일부터는 현재 1급 환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되고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격리 업무도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등이 계속 유지됩니다. 경기도는 격리 업무 해제, 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 중증 병상 체계 구축 등 일반 의료 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여 환염병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